태풍이 우리나라를 통과할 때면 상해사고가 평소보다 최대 36%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. 현대해상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2000년 이후 태풍의 영향으로 발생한 상해사고 보험청구 천여건을 분석해 이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분석 결과를 보면 최근 국내에 가장 큰 피해를 준 태풍 볼라변의 영향이 최고조에 달했던 2012년 8월 28일 상해사고가 156건에 달해 같은 해 하루 평균보다 36% 늘어났습니다. 태풍으로 인한 상해사고를 유형별로 보면 강풍으로 파손된 창호, 간판 등 물체에 맞는 사고가 29%로 가장 많았고 도로나 계단 등에서 넘어져 다친 사고가 25%로 뒤를 이었습니다.